1, 2, 3, 4 이 끄라조시 1, 2, 3, 4 2, 3, 4 2, 3 2, 3 2, 3 2, 3 너 매달 욕먹었나 아휴 참고삼춘 찬도 별로 어신디 경해도 하영 드실서예 이야 난 이거 난 이거 이거 봉도 이거 한 몇 년 만에 이거 처음 보는 거 답다 이거 아휴 참 깜짝이야 양 재수씨 그래도 나 저 집사람 외국 나갔던 혜연 양 불렀니 저 밥 차려주는 한 진짜 고마워 양 아니오다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하니깐 바보셨게 얼굴만 이쁜게 아니라 마음도 곱고 예 거기에 이제 차 크고 얼마나 좋고 하하하하 난 양 재수씨만 보면 입지로 콕 들어갔던 양 재수씨가 이 기시리 낭투막신 뒤 시디 봤다는 게 양 비슷하더라 믿기질 않아요 야인 학교 다닐 때도 또 또 무슨 허줄랩째 또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할 말이 꽉 개그참 야이 양 학교 다닐 때 어떤 건지 알 수가 공복이 슬퍼가지고 에에에에에 아방이 야 학교 가라 했나 누나네 쇠왕에 쇠끄서네 산에 올라간 학교도 안 다니믕 땡돼지 쳐 땡돼지 쳐 아니 밥 식사 없었게 아이고 이제 그만했어 식사도 식사 저 우리 저 재수씨는 땡땡이 친적 없지 아 뭐 아니 사람이 다 똑같지 아 저도 뭐 다 비슷해수다 아니 아니 사람이 틀려 우리 재수씨는 우리 재수씨는 학교 다닐 때도 학교 오고 집만 왔다 갔다 하니 착한 저 학생이 일어나서 난 이따가 안 봐도 알았지 그라게 형님도 알았구나 딱 보면 모범생 딱 티가 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말 고를 짓을 아는 모범생 근데 가서 경례교담보는 우리 운주 사진이나 이런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졸업 앨범 이런걸 못 보고 본거다 아 아 아 아 그 예전에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 아 그때 다 타본거 닮아 경애는 어릴때 사진밖에 없어 아 아 아 기곤아 거기엔 사진이 없구나 아 아 아유 국식 없이 다 식사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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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언제 내준 맛인가 아 여기 내준 맛인가 아 아 아 어? 운전하니? 야, 너 기정이? 어. 야, 나 못 알아볼 거네. 오랜만에. 어, 걔메. 너 뭔 일, 이손? 아, 스트레스 많이 봤다고 뭐라, 이제. 아휴. 너 잘 지내면? 어. 뭐 좀 부탁하지 마, 쭉 해이. 뭐, 뭔데? 사람들 좀 시국이 영하니까. 그냥 무사. 누구지? 기? 오케이. 아, 그러면 거기로 가면 되는 거지? 아니, 바로 너가 오케이 할 줄 알았어, 걔. 야, 경험권 내가 해야지, 걔. 그래, 어릴 때 그쪽에서 전설이라 하잖아, 걔. 야, 조용히 해. 우리 남편 모른단 말이야. 기? 알았어. 알았어, 가게. 네. 야,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데. 응주 씨가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럴 일 없고. 뭐지, 이게? 아, 진짜. 어우.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, 이거. 아, 이거 아침에는 이거 커피 마시면. 응. 고만 있어봐. 이거 오늘 날씨가 어떤 일이야? 아, 진짜. 보는 거 있는 거 같은데, 참. 이건 뭐. 무슨 아침부터 골씽을 했는데, 이 암시니? 아이, 골씽을 하는 게 아니고, 이게. 아니, 걔나. 아까 나 나오는 뒤에. 아, 우리 은주 씨가 이거 좀 수상해요. 무슨 또 수상. 뭐, 뭘 어떤 일이신지 말이야? 뭐. 아니, 어떤 저. 남자 형이. 이. 원래 앞에서. 막. 다정하게 얘기하면. 하.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도 안 오고. 거고 나가 모르는 사람은. 띠닥이. 아이고. 야. 아니, 그냥 옛날 뭐. 알았던 사람이나 아니면. 지나가다니. 영원한. 이사하고 경외했겠지. 무슨. 그런 걸 거죠. 그냥 뭐. 저 들고 막. 인상 속은. 아니. 아이고. 참. 아이도 뭐. 배려. 뭐. 아, 그런 거면. 내가 이치로 막. 저. 조돌아집니까. 막. 웃는 것도 다정히 웃고. 뺑삭뺑삭해가 뭐. 뭐. 솔직히 말도 소소하고 웃고. 그리고. 둘이 또 고치 또 나가고. 아, 나가봤더니. 이거 뭔가. 수상해요. 수상해요. 아니. 너가 저. 잘못 본 건 아니야. 이. 참. 그냥. 이. 바로 마당에서 갔다고. 얘기해. 야, 겄무 혹시? 가공은. 더 이상 나도. 더 이상 벗어낼 수 없어. 미안해.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아이 쓸때문에 들여지 마십시오. 아니 나 말이 맞다게. 옛날 그 사기단 헤어지멍이 저 사진을 다 부살벌라보난 어승거라. 거 난 지금 사진 하나 더 없잖아게. 아주 소설을 씁소 소설을 써. 개미 고등학교 때부터 20대까지 사진이 어땠는데 개미 그때까지 사귀었단 말일까? 보고. 만난 시민. 만난 게 뭐 잘못이란 그런 걸 아시는데 속이는 말일까? 아니 거 경험은 혹시? 선생님. 저 어때요? 잘 됐나요? 정말 잘 됐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선생님. 아우 감사합니다. 선생님 덕분에 저는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. 제 최고의 걸작이십니다. 예쁘십니다. 선생님. 이거 비밀이에요. 특히 제 미래의 남편한테는요. 네 알겠습니다. 아이고 또 이상한 상상인 수가. 걔는 그 남자는 누기란 말일까 김이. 경헌한 그 남자가 의사선생이라 말이다. 야 오늘 새로운 걸 발견했네. 우리 형님 경헌지 마랑해. 드라마 작가를 없어 작가를. 야 옛날 사람들 보면 성령 수술 한 다음에 그 사진들 업세곤에 다 붙여보는 사람들 한만 해. 말도 안 되는 줄을 치는 소리에. 아이고 이 형하고 답답해 죽었잖아.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다양한 경유의 수가 생기는 거잖아. 아 오랜만에 몸 좀 풀어야지. 내가 춤춰본 지 오래되신지 이거 될 건가. 뭐가 나 모르는 비밀이신가. 네. 자기야 자기 뭐 ham에. 아 목이 뻥뻥해서. 목 보건네. 아 여기 좀 비었나. 아유 고생해신게. 뭐 고생이나 많아. 근데 오늘 자기 아침에 2개 만난 거. 누구. 아침에 나 가서 보난 그 무뚝에서 어떤 남자하고 막 얘기도 하고 분위기가 좀 컹인 게 많아 아 그 사람 집 잘못 찾아와 택배기사인가 모르는 사람 이런데 뭐 누구네 집 아니냐고 물어보더라 모른다 했지 아 모르는 사람 아 경했구나 저녁 먹어야 될 거 아니 나가 출력금 해 나와 어 알아서 어 나와 해 여보세요 어 어 내일 6시 아 알았어 그럼 퇴근하고 바로 갈게 어 내일 보게 뭐 내일 저녁 6시 아 내일 잘하지나면 연습 좀 해야 돼 그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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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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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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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